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잘 지냈나요? 보고 싶었어요. 네, 지난번에 어느 나라로 여행했었는지 기억나죠? 바로 몽골이었어요. 오늘 새롭게 떠나볼 나라는요, 바로 코끼리가 유명한 나라예요. 코끼리 직접 보신 적 있나요? 얼마나 클지 아주 기대되는데요. 그러면 지금 바로 태국으로 떠나볼까요? 이건 태국의 국기예요. 여기는 태국국립공원의 모습이에요. 숲속의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. 이곳은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해변의 모습이에요. 정말 멋지네요. 그리고 태국엔 이렇게 멋진 섬들도 참 많아요. 이건 전통의상을 입은 여인들의 모습이에요. 왕관이 굉장히 화려하고 크네요. 이렇게 전통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춤을 추며 공연도 많이 해요. 그리고 코끼리 공원을 가면 이렇게 큰 코끼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아이가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. 왠지 코끼리와 아이가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오늘 여러분들과 이 모습을 그려볼 건데요. 잘 그려볼 수 있겠죠? 먼저 땅을 그리고 앞에 주인공인 코끼리와 아이를 크게 그리고 배경을 그려줄 거예요. 지금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. 땅 코끼리 얼굴 몸 다리 이리 코 그리고 꼬리 코끼리 코끼리 옆에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아이를 그려줄 거예요. 얼굴 목 몸 다리 신발 신발 손과 손까지 그리고 배경에는 나무를 그려줄게요. 여러 개 그려줄게요. 나무들을 여러 개 그려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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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User anders principal 다 했으면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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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제 색깔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주세요 완성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